잉여맨! 로블럭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최고의 미녀 잉여순이라고 해요! 음...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날 기다리고 있을텐데 음... 어? 저기 있네! 친구들아! 어머... 여맨이? 너... 여맨이니? 어이 미호야 너 안 본 사이에 쭈욱 빠졌다? 어? 분명 쪼꼼 했었는데? 나 요즘 BTS에 푹 빠져서 지금 BTS 춤추고 있는거야 다이너마일 다다다다 오랜만에 춤이나 춰볼까? 어? 여맨아 근데 니가 꼴찌로 왔어 리안은 벌써 가장 높은 곳에서 널 기다리고 있다구 거기가 어디지? 어? 위에가 안 보이는데? 너무 빛이 나서 안 보이나? 밖에 안 보이나? 아... 저기 있다 아 세이큐 뷔니아 아 세이 뷔니라덽댱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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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댱댱댱댱댱이댱댱댱괌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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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너 되게 이쁘다 오늘 되게 이쁘다 좀 쭉쭉 빵빵해 얘들아 오늘 우리가 외모인 줄 알아? 왜? 우리가 오늘 패션위크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야? 어 그래? 그럼 내가 1등 하겠네 우리 예선 탈락이야 일단 일로 와봐 패션위크에 나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법 에이팀 기계서 돈 좀 훔치자 강도지태 25원 벌었어? 맛있구네 얘들아 빨리 따라와 저기 은행이 있다 은행을 털자 좋아 돈이 있어야 되는 법이야 그게 좋겠어? 얘들아 잠깐 왜? 포토존 찍어 할래? 이거 못 참지? 인스타 올려야지 그쵸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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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봐 얘들아 이 안에 어떻게 터는 거지? 아직 못 터나 본데? 야 이거 있네 이거 이걸로 때려 야 왜 날 때려? 왜 때려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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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망가진단 말이야 왜 때려? 미안해 미안해 얘들아 여기 이 언니가 위험한 걸 판다 우지 AK47 산탄총 역시 여자라면 이런 무기 정도는 있어야지 역시 근로기 좋겠어 어? 얘들아 얘들아 죽고 싶어? 나만 은행 때려? 그거 때리면 총이 있어 총이 걱정마 돈이다 돈 나도 총 사야 된다고 얘들아 안되겠다 나는 로북스를 줄게 그래 이게 좋겠어 일단 여기서 총을 사 얘들아 AK 어 뺑뺑뺑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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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뺑뺑 얘들아 어쨌든 우리 이제 멋있게 꾸며볼까? 좋아 우리 무기도 얼었잖아 응? 너 왜 때려? 너 왜 때려? 너 왜 때려? 쏘지마 너 왜 때리냐고 왜 때리냐고 어쨌든 얘들아 우리 예쁘게 꾸미고 다시 만나자 응? 누가 제일 멋지게 꾸미는지 내기하는 거야? 오케이 꾸며볼까? 얘들이 깜짝 놀랄만한 패션으로 잊고 가는 거야 그래야지 여자들의 기싸움에서 지지 않지 뭐가 좋을까? 음 음 이쁜 옷이 없네 친구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말이야 무시당하면 안 되는데 말이야 어우 나 내 얼굴 감당이 안 돼 어 이거는 좀 약간 센 언니 해야 되나? 이야 원래 여자들이 살리겠어 이미 힐이 좀 높아야지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좋았어? 이거는 다 됐니? 얘들아? 어? 난 다 됐어 난 다 된 거 같아 나도 다 됐어 어머 어머 저거 누구야? 너 설마 리아 아니니? 어우 반가워 어우 진짜 반갑다 어 야 야 토끼기 어때? 야 야 너 못 알아보겠다 너 얼굴 고쳤니? 어 아까 은행 좀 털었잖아 그걸로 샀지 뭐 어이구 야 얼굴이 너? 어우 따갑다 어이구 어이구 진짜 연예인처럼 꾸민 사람은 나밖에 없네 무슨 소리야 우리 완전 우리 완전 그룹인데 그룹 지금 껌조색으로 맞춰가지고 맞아 어세유 프리에스타 비어세 너네 어디있어? 우리? 우리 춤 한번 추고 있지 그래 우리 지금 기분이 최고거든 어세유 프리에스타 비어세 야 너 또 톤 터는 거야? 아 진짜 너 언제 사람 될려고 그러니 나도 나도 얼굴은 고쳐야겠어 일단 미연아 반내러 가자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어 미호야 어머 뭐야 나 좀 두고 깜짝 놀랬나? 어 뭐야 너 패션 봐 약간 아이돌스럽나? 너 완전 아이돌 같다 근데 내가 제일 예쁘네 하지만 역시 우리 멤버의 센터는 리아인 것 같아 리아 춤 한번 추자 어 좋았어 우리 칼군무 할까 칼군무? 우리 칼군무 뭘로 할까? 어 오케이 음 뭐가 좋을까? 음 이쁜거 없나? 오케이 마지막 영원으로 가자 마지막 영원 어때? 마지막 영원? 영원 좋아 자 간다 하나 둘 셋 얘들아 배열 좀 맞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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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나 연습하고 오랬잖아 기지배야 어? 어? 다시 추자 얘들아 순서 맞춰 맞춰 추 우리 맨 아래에 있는 크러쉬로 가자 그래? 맞춰 맞춰 자 간다 하나 둘 셋 어? 어? 우리 완전 여자아이돌 된 것 같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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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아하 너들아 동성해 이제부터 내가 센터야 센터 자리를 뺏기 위한 여자들의 싸움이었어 그럼 넌 센터해 나 비주얼 센터할게 뭐래? 센터는 나라고 이제부터 총싸움 시작이야 이번에 이기는 사람이 센터에 쓰는 거야 센터를 차지하기 위한 여자들의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이 녀석 잘 피하는구만 이 녀석이 야 너 무슨 센터를 얼굴에 쓰려고 해 자 이제 둘 중 한 명이 센터에 쓰는 거야 난 센터할 생각도 없어 이녀석아 아 나는 아 내가 센터다 내가 센터라고 말해 내가 센터다 내가 센터라고 말해 자 이제 얘들아 무대로 와 여기 어디냐면 아까 우리 처음 만났던 곳 자 이제 센터를 차지한 리아가 센터했을 준비가 되었겠지 물놀이자 마지막 댄스 파티를 열고 끝내보도록 하자 나 옷도 준비되었어 얘들아 가보자 마지막 댄스 파티야 자 어쨌든 오늘 멤버들이 여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칼군무하면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너? 어스유 어스유 뿅 구독 뿅 좋아요 부유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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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